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건달산 정상 1.3km. 드디어 이런 표시가 나왔구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좀 힘든 오르막길이였어요 1.3 1.3이면 괜찮죠? 좋다 한참 올라온 것 같은데 0.4키로 밖에 안되네요 2.5키로 여기서 앉아서 쉬었다가 내려갈 겁니다. 오늘 과일을 가져왔어요. 그래서 과일 먹고 내려가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는 소라는 만 원이고. 네. 이거 그럼 한 바구니에 얼마예요? 이거는 지금 바구니 컷까지 없고요. 밑에는 지금 황금가 있고요. 네.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게 1차로예요. 1차로 안 되네. 1차로 채워드려야 돼요. 네. 이거는 뿔소라고요. 탄소라는 얘가 탄소라예요. 얘는 회로 드시기에 맛있는 거고요. 얘는 탄소라. 얘는 쩌서 먹어도 맛있어요. 아 roi. 에어. 이 creator가 먼저 먹어요. 딸갈비실까지 7호 넘었어요. 네. 언니, 이런 데 도라 같은 경우는 7호의 20,000원이에요. 네. 이거 드릴까요? 네. 네. 소라찜. 야, 나 이제 또 우리 맨날 만나야 되는데 맨날 만나야 되는데 맨날 만나야 되는데. 맨날 만나야 되는데. 맨날 한 번 볼래요. 오늘 다 먹은 거였다. 야, 큰일 날 만나. 니네 면번부터 아프지? 아, 네. 되게 좋아해. 음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하지 안 먹으면 더 안 먹어야 되는데. 하이, 그런데. 아, 네. 네. 네, 안 먹으면 더 맛있어. 이, 배. 지금 수강. 그리고. 그냥 빼봐. 이렇게 안 받은 뒤. 아, 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모! 너들려요? 너들려요? 네 내가 사투를 해서 잘 안 받아 내가 그거 미바지 또 맥스비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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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산에 갔다니라 다노데 시원이네요 오늘은 오전에서 만난쪽으로 또 소라받고 배부르다가 길을 바꾸고 있습니다 편향이 엄청 좋습니다 ㅎㅎ ㅎㅎ 장애밤 오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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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